음악을 전하는 채널M, 민우입니다. 절대 감히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전해드리면서 지난번에 2000년대 초반 뜨겁게 사랑을 받았던 3명의 남자 솔로 가수 그리고 3명의 여자 솔로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 남녀노소할 거 없이 뜨겁게 사랑을 받았던 3명의 보컬리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3명의 가수는 보컬이라는 무기로 남녀노소할 거 없이 뜨겁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현재까지도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3명의 보컬리스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낌없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가수는 바로 휘성. 휘성은 2002년 안되나요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백댄서, 아이돌 그룹 A4 등을 거치면서 연예계 데뷔했던 휘성은 아이돌 그룹의 실패 후에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연 직업학교 음악과에서 박효신, 환희 등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지독하게 노래 연습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데뷔 1년 전 장나라 앨범 피처링 및 래퍼를 하며 화려하게 신고식을 치르게 되는 휘성. 휘성은 2002년 안되나요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고 그해 B, 그리고 리치와 함께 신인상을 나눠 갖게 됩니다. 레게머리의 힙합 패션을 한 남자가 애절한 발라드 곡을 투앤에드 불렀고 거칠게 내지르는 휘성의 보컬과 스타일은 가요계에 큰 영향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2집 위드미 이 곡은 휘성의 최대 히트곡 중 하나로 국내 R&B 음악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뜨겁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주로 깔끔한 스타일링에 애절한 발라드 음악 혹은 꺾는 기교가 들어간 음악을 R&B라 말했던 국내 가요계에서 힙합 패션의 리드미커라면서 안무가 들어간 R&B곡을 소개한 휘성 휘성의 위드미 이후 가요계에는 리드미커란 R&B곡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신드롬적인 사랑을 받았던 2집, 못지않게 3집 불치병까지 타이틀곡은 물론 후속곡까지도 뜨겁게 사랑받으며 휘성은 국내 최고의 남자 솔로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약한 기간지와 만성 비염은 라이브만을 고집하는 휘성에게는 성대결절은 피할 수 없었고 2008년 낭종 제거 수술을 하며 발성에 중점을 두고 연습에 또 연습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안정적인 보컬을 갖게 되지만 휘성만의 느낌이 줄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데요. 휘성은 꾸준히 활동을 하며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발전을 보이고자 했던 보컬리스트입니다. 해외 아티스트인 필콜린스, 크레이크 데이빗 등의 아티스트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휘성만의 그루브와 보컬은 그렇게 가요계에 깊숙이 자리잡아가게 됩니다. 백댄서 출신다운 댄스 실력과 랩 실력, 거기에 프로듀싱 능력까지 음악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휘성,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여성 가수들의 곡 작사가로도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본인 곡뿐 아니라 B1A4, B2B, 트와이스, 진아, 거미, 다비치, 린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곡에 작사 또는 작곡가로 참여하며 뮤지션으로서의 역량을 맘껏 뽐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휘성은 연습을 하면서 언제나 스스로의 한계에 자책하고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하곤 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가요 그리고 보컬에 있어서 휘성의 등장 이후와 이전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가요계에서 그리고 보컬에서 휘성은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 아티스트임이 분명합니다. 2000년대를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보낸 솔로 가수이자 최고의 보컬리스트 휘성, 박효신 가수들에게 분명 전성기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박효신에게 전성기는 앞으로가 될 것 같습니다. 99년 데뷔, 괴물같이 노래를 잘하는 고등학생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미 많은 선배 가수들에게 인정받으며 나이답지 않은 깊은 감성까지 갖춘 완성형 보컬이었다고 하는데요. 2002년 좋은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며 대중적인 인지도까지 완벽하게 갖춘 가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휘성, 환희, S저너비의 김진호 등 두껍고 소울풀한 보컬들과 함께 인기를 누리며 소머리 창법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박효신은 그저 그때그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보이스를 갖고자 노력했을 뿐 이런 말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보컬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박효신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와 발성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가수들이 창법을 바꾼다는 것은 유일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할 만큼 위험할 수 있는데요. 박효신은 스스로 노력과 발전을 거듭했기에 지금의 박효신이 가능했다 생각이 듭니다. 가창력이나 감성뿐만 아니라 라이브를 정말 잘하는 가수로도 유명한 박효신은 2000년대 초반 지금과는 분명 다른 방송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자료들을 봐도 박효신은 그 누구보다 안정적인 라이브를 보여주고 분명히 바빴을 당시지만 크게 컨디션의 기복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기복이 없는 최고의 라이브 무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흔히들 천재라고 말하는 박효신은 실제 타고난 성대와 성량, 음정, 박자감도 좋고 기본적으로 폐활량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거기에 완벽주의라고 할 만큼 꼼꼼하고 완벽한 무대를 위해 디테일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연습을 한다고도 합니다. 박효신은 3집 좋은 사람 이후 천천히 스스로의 뮤지션의 길을 쌓아가며 히트곡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겨울만 되면 여전히 떠오르는 OST, 눈의 꽃, 그 외에도 그곳에 서서 추억은 사랑을 닮아, 사랑한 후에 등 공연으로, 앨범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보컬리스트로서의 활동을 펼쳐갑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은 군입대 전까지 정말 음악적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며 활동을 이어간 박효신은 추억은 사랑을 닮아를 기점으로 조금씩 창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다 가벼워졌고 부드러워진 박효신의 보컬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부터의 박효신의 보컬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워낙 깊이 있던 이전의 보컬을 여전히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스스로 꾸준히 발전을 더해가며 군입대를 하고 돌아와서 박효신은 한참 후에 야생화라는 곡으로 돌아옵니다. 군대 전역 후 선배 뮤지션인 이적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홈런 타자가 타격폼을 바꾸면 더 이상 홈런 타자가 아닌데 박효신은 분명히 바뀌었다. 바뀌었음에도 홈런을 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 가수가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박효신의 보컬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상업적으로도 박효신을 기다려온 팬들에게도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생화는 긴 시간 차트인을 했고 이 곡 이후 박효신은 팬덤과 박효신의 전성기를 추억하는 박효신 보컬의 광팬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컬리스트이자 가수로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나얼에게 바람 기억이 있듯 박효신에게는 야생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상에서는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김, 나, 박, 이 라 부르며 이들의 인기는 신드롬처럼 퍼져나가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최고의 보컬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박효신의 보컬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가 되기도 하는데요. 박효신은 현재 방송활동보다는 앨범과 뮤지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래 다른 뮤지션들과는 다르게 팬덤이 굉장히 단단하고 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꾸준한 자기관리로 나날이 갱신하는 비주얼까지 화제의 중심에 있는 박효신 그가 발표하는 앞으로의 음악에도 뮤지컬 배우로서의 화려한 전성기를 달리는 모습에도 큰 기대를 해봅니다. 김범수 99년 약속이란 곡으로 데뷔한 김범수 김범수는 다소 올드한 마이너 발라드 곡으로 데뷔하며 괴물같은 가창력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하루라는 곡에서 송승헌과 송혜교 초호화 캐스팅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되면서 더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얼굴 없는 가수라는 전략으로 활동하던 김범수가 처음 얼굴을 비춘 건 윤도현의 러브레터입니다. 비주얼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서러운 상황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창력이 워낙 돋보였기에 김범수는 많은 선배 뮤지션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가장 정석적인 발성을 토대로 많은 후배 뮤지션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보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3집 보고 싶다를 발매 후에 밋밋했던 반응이었으나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 히트치며 테마곡으로 사용이 되었고 보고 싶다는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가사와 곡이 모두 좋은 대표 발라드 곡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드라마의 흥행까지 더해지면서 김범수는 그야말로 최고의 보컬리스트 그리고 대표 발라드 가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데뷔 전에 음치, 박치였다는 김범수는 트레이너 박선주를 만나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이를 모두 견뎌낸 김범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실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중적인 인지도, 히트곡과는 별개로 김범수는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보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2000년대 실용음악과 입시곡으로 김범수의 보고싶다를 부르면 듣지도 않는다고 할 만큼 수많은 학생들이 김범수의 노래로 입시 도전을 했고 보컬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앞에 소개했던 휘성, 박효신처럼 1위 가수라는 타이틀을 갖는 가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끝사랑, 나타나, 지나간다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는 가수다를 포함한 예능에서도 얼굴을 비추며 보다 친근하게 기억되기도 하는데요. 나는 가수다 이외에 김범수 스스로를 비주얼 가수라 말하며 인터넷에서 김범수 영상에는 비주얼 믿고 노래를 대충 부른다라는 식의 농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해서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린 이런 모습만 봐도 김범수는 분명 친근한 이미지가 더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창력이야 원래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이견이 없었지만 김범수의 예능감 역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프로그램의 MC, 패널로 출연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음에서 고음까지의 단단하고 힘있는 소리 발라드, R&B 솔를 주 장르로 하고 있음에도 락보컬에게 밀리지 않는 강한 공명과 소리는 김범수의 보컬을 입증하는 예가 되기도 합니다. 동료 선후배 가수들은 물론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보컬로 꼽히는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보다 다양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본인 스스로 아는형님의 나와 밝혔듯이 2000년대 초반 파워보컬들의 전성시대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를 기억하고 당시 음악을 즐겨 듣고 사랑했던 저로서는 수많은 보컬리스트들과 그들의 가창력을 바탕으로 한 음악들은 우리 모두의 추억 속에 있고 그런 분들의 음악을 지금껏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보컬을 무기로 뜨겁게 활약한 3명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세 사람은 비슷한 듯 다른 음악과 조금씩 다른 각자의 행보를 보여줘 왔는데요. 그 안에서 보컬,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지금껏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 사람의 음악을 팬으로서 기대해보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낌없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제 컨텐츠 발전에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